윤석열 전과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면적인 관리 강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세월호 지원금이 종북 내용의 세미나 개최, 펜션 여행 등에 쓰였지만 부처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의 투명성 제고를 국정과제로 선정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보조금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되어왔다. 이게 골자인데 그런데 국정과제가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시민단체 감사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이런 질문에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 집회죠. 중고생 동아리에 여가부와 서울시 예산이 들어갔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것이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진짜 계기가 됐을까요? 아니면 이건 명분일까요? 겉으로 나오는. 이건 명분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 업무, 국가보조금과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방만경영, 또 오남용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겠다라고 했던 것은 이미 지난 3월에 민수비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는 나랏돈을 쓰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내시는 또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혈세죠. 혈세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만약에 국가 예산을 받는다고 한다면 시민단체도 정부 이상으로 무거운 책임과 규제,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건 여기서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시민단체라고 하는 것은 비정부기구 아니겠습니까? 정부 안에 있는 어떤 산하기관이 아니라 별도로 자율성이 매우 중요한 단체인데 정부 돈을 받으면, 나라 돈을 받으면 통제 속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다고 안 받으면 자생력이 없는 것은 그냥 문을 닫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사라지는 이런 상황을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민단체라고 해서 돈을 주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자생력이 없는데 국가 돈에 의존해서 계속해서 본인들의 어떤 단체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번 참에 좀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민단체는 없는이 못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퇴진, 촛불, 중고생 연대라고 하나요? 정치적인 편향이 고스란히 이 단체 명예에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단체도 문제지만 이런 단체에 지원했던 여가부 아니면 지자체, 그 담당자도 왜 누가 줬는지 찾아갖고 저는 오히려 이런 분들은 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좀 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국가 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국가 보조금을 지방에서 쓰는 거 보면 정말로 한심한 그런 국가 돈을 마구잡이로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먹고 마시자라고 하는 그런 놀자판으로 이 국가 예산을 그렇게 쓴다는 거, 이거 이번 참에 개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보조금 문제의 근거로 삼은 논리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이관섭 수석은 2016년 이후 정부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적발한 문제 사업은 총 153건, 환수 금액은 34억 원에 불과, 전체 사업 대비 적발 건수가 미미한데다가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까지 있다. 이 행간의 의미는 2조 원 가까이 늘었는데 153건이 말도 안 되게 적은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고, 환수 금액도 더 많아야 되는데 일부러 적발하지 않았거나 눈을 감았다. 이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박 교수님 맞습니까? 동의하세요? 시민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마치 주머니돈, 쌈짓돈 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동안의 관리 시스템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의 국가 보조금 지원 형태를 보면 그냥 돈 주고 알아서 운영하라는 건 없어요. 국가 예산을 타려면, 지원금을 받으려면 지원 사업에 응모를 하고요. 그 응모를 할 때 어떤 규모로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돈이 들어갈지를 미리 다 계획서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흔히 복마전, 복마전 그러지만, 그 정도로 복마전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부족한 점이 있죠. 시스템에 누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누수는 보완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누수를 갖다가 굉장히 자극적인 사례 몇 개를 들어서 모두가 그런 것이냐, 호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볼맨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선수봉대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럼 뭔가 이유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소위 지지율이 회복세에 들어가면서 총선을 앞두고, 특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왜냐하면 소위 진보 정권에서 진보 시민단체를 밀어줬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손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비판 세력에 대한 어떤 입막은. 재간을 물리겠다. 그렇죠. 아니면 시민단체 줄 세우기.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하는 건지, 아니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지,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정부가 보조금의 투명성 제거의 방침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할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의문도 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간 국가 부채에 무려 400조를 늘렸는데, 이런 식으로 국가가 빚을 내서 자기들과 친한, 또 자기들을 돕는 시민단체들의 돈을 펑펑 쏟아붓고 제대로 감사조차 하지 않은 실정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문정부 때 보조금이 특히 늘었고, 방만하게 운영이 됐다. 하지만 또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선을 그었는데요.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사실은 보수 시민단체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8.5배가 늘어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권 바뀔 때마다, 교체기마다 이런 논란이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 지원금이 마치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또는 시장의 단체장이 들어서면 진보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늘고, 또 보수 정치인이 들어서면 또 보수 시민단체 지원금이 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진영의 문제, 그리고 시민단체 자기 진영의 어떤 밥그릇 싸움처럼 이렇게 좀 비춰지는 면도 있는 거거든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도 아까 얘기했던 게, 시민단체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투명하게 관리돼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그리고 시스템에 누수가 있다면 당연히 점검하고 보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문재인 정권에서만 일어났던 일, 또는 문재인 정권이 자기 진영 논리를 위해서 했던 일로만 얘기하면, 그러면 과거 MB 정권 때나 보수 정권 때는 그런 일 없었냐, 또 똑같이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정권의 어떤 꼬리표, 시민단체의 여기는 진보, 여기는 보수, 이런 꼬리표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냐, 여기에 조안점이 더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 보조금 부정 사용을 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짚은 단체들이 진보 단체 쪽에 국한이 돼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마금, 또는 압박, 재갈을 물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목적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김대현 평론가님, 이게 사실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공평하게 지원이 되려면, 단체의 성향이나 진보나 보수를 보지 않고, 가리지 않고 공평하게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대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번 정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하는데, 지난 정권에서 잘못했으니까, 이번 정권은 우리는 잘할 게, 이게 통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논리일지. 어떻게 보면 정권마다 반복되는 거다라고 하는 비판은 피할 수 없죠. 그런데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권 같은 진보적 성향의 정권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시민단체와 관련된 어떤 정부 지원금, 보조금이 크게 늘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정권마다 우리 성향과 동조하는 세력에게 보조금을 더 얹어주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행각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만, 특정 정권에서 과도하게 많은 지출, 또 정치적 편향이 분명해 보이는 단체에 더 많은 어떤 지원금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했듯이, 이번 정부도 똑같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새로운 어떤 혹은 보수적인 시민단체에 더 많이 얹어주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다는 거죠. 시민단체가 너무나 많아졌고, 시민단체가 불투명하게 회계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2020년이죠. 정의기억연대라고 해서 지금 윤미향 의원이 이사장을 맡았던 단체가 사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뒤로는 받은 돈, 후원금을 불법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들의 거주지를 샀는데, 터미 없이 비싼 가격을 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정의기억연대만 있겠는가. 그냥 일반 단체들도 대부분 회계를 투명하게 처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에게 보조금이 필요하다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받은 시민단체는, 보조금을, 국가 돈을 지급받은 단체는 반드시 관리, 통제, 검증, 감사를 받도록 규제를 하는 것. 이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현 정부가 진보단체를 언급하면서 보조금에 대한 어떤 규제, 혹은 나름대로 어떤 선을 긋겠다라고 하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은 진보단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받아 써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받아 써왔던 것이 더 많이 부각되는 것은 그건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이 단체를 압박하거나 이 단체에 어떤 뭔가를 좀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기보다는 돈을 불투명하게 써왔던 부분이 있다면 이제라도 바로잡는 데 동참을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압박으로 느낀다고 한다면 나라 돈을 안 쓰면 됩니다. 국가 돈을 안 쓰면 되죠. 국가 돈을 안 쓰고 자생적으로 정말로 국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정말 성, 이를테면 소수자를 향해서 소수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시민단체로 이렇게 거듭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의 이런 방침에 비영리 민간 단체들은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반발하고 우려도 하는데요. 시민단체 정치적인 이슈로 몰고 가서 압박하려는 게 아니냐, 경실련의 입장이고요. 성, 소수자 시민단체는 우파 성향 단체가 지원을 더 받을 듯하다. 단체 성향이 마음에 안 든다며 지원이 없어질까 우려. 정치하는 엄마들, 정부가 하지 못하는 역할 가운데 상당 부분을 시민단체가 맡아왔는데 역할을 축소시키고 시민사회를 후퇴시키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부정부패 이미지가 시민단체 전반에 씌워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고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시민단체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윤 정부도는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일부의 우려의 시선도 있고요. 마치 또 일부의 문제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의 문제처럼 침소봉대하는 게 아니냐, 이것도 문제 아니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의 소위 진영 논리, 진영 대결이 어디까지 왔냐면요. 국민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초동 광화문 집회 때 말 그대로 국가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기억들. 그런데 그 누구를 중재할 때, 이렇게 국가가 분열되었을 때 중재하는 것은 과거 우리 사회를 돌이켜보면 시민사회가 그런 중재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민사회를 보면 양쪽 진영에 다 편제돼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어떤 시민단체의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갈라치기 이런 단어가 공공회의에 쓰인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시민단체가 국가의 물론 과거처럼 직접 보조금이 아니고 위탁사업 형태로 돈을 받기 때문에 위탁사업의 어떤 관리 체계라든지 또는 재정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책으로 가야지 너무 이렇게 좀 현금이 가는 방식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제가 아까 시민단체가 혈세를 갖다가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 이 부분은 진보냐 보수냐의 꼬리표를 떠나서 혈세 관리 차원과 그리고 시민단체의 재정 자립도, 중립성 강화. 이런 부분 차원에서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이념 갈등 또는 진영 대결로 몰아가는 그런 방식은 오히려 논의의 진전을 가로만 끌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진영 논리, 이념 논리를 뺀 그런 혈세 관리 방안으로만 조금 좁혀서 얘기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돈이 목적과 다르게 지원금이 쓰이고 있으면 규정 탓이면 이 규정을 보완해야 하거나 또는 건강한 시민사회를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모르고 있다면 회계 교육을 지원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현에 보조금법이 좀 개선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법으로 해서 시민단체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것은 저는 사실은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생력을 갖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런데 정부의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 통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여기서 자유로워지려면 역시나 본인들 스스로가 단체별로 자생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자생력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도 이런 시민단체에 휘둘리지 말고 그러니까 인기 영업, 본인이 표로 승부를 해야 되는 매번 4년마다 한 번씩 선출직에 도전해야 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갖고 있는 표나 이런 것들에 좀 아무래도 쏠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서 좀 단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여담입니다만 국가의 예산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곳은 시민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정당에도 한 해 수백억, 많게는 선거가 있으면 거의 천억 이상의 천문학적인 돈이 지급되는데 정당에 지급되는 보조금도 이번 참에 같이 한 번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지금 여야가 국가 예산을 지각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도 있었고 법정기한을 지키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정당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해에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런 것도 정치권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해야지 시민단체들도 수긍하고 그래, 우리도 좀 회계를 투명하게 하거나 아니면 정부 돈을 쓰는 걸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 이렇게 판단하지 자기들이 쓰는 돈은 계속해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실은 선거 전에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 돈이 역시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일하지 않는 국회는 더 이상 보조금 지급이 없다. 그거를 솔선수범해야지만 시민단체들도 보조금과 관련된 이런 어떤 문제제기에 대해서 아마 스스로 자성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혈세가 쓰이는 보조금 문제, 지금 돌아봐야 할 때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박창환 교수님, 김대현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